우리나라는 괴담 정치가 짓밟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괴담 정치가 곧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른바 인터넷이 SNS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갖는 어마어마한 어드벤티지가 있는데 반면에 그 발달한 SNS와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도 사실은 그만큼 있습니다. 온갖 가짜뉴스 괴담 이런 것이 순식간에 퍼지고 진실된 뉴스보다 가짜뉴스는 전파 속도가 6배가 빠르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 제일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괴담이 제일 큰 문제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전쟁 초기의 가짜뉴스가 전쟁의 어떤 방향과 성패를 좌우할 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대책회의를 어제 오늘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 방안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괴담입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이 이미 전부 다 지금 다 지고 있대. 다 망했대. 대통령 도망갔대. 한강 다리가 다 끊어졌대. 등등. 그 괴담을 유포를 누가 시키느냐. 북한군에 있는 그 해킹 부대가 이제 다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겠죠. 강원도는 이미 무너졌대. 강화도는 이미 북한군이 다 이미 점령했대. 어떤 게 터질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기로 했대. 미국에서 증원군 못 온대. 뭐 이런 괴담들이 그럴듯한 뉴스에 실려 가지고 전쟁 초기에 이런 게 퍼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수라장 됩니다. 아수라장. 북한보다 우리가 이런 거에 훨씬 더 취약하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가 있느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지가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오늘이 23일인데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 그다음에 좌파단체 심지어 어떤 야당 의원이 그랬죠. 나는 차라리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겠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동안 단식 투쟁하고 토요일마다 과문이 난리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오염수 방류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쌩 난리를 피웠잖아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UN기구로서 거기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그거 말고도 별도의 민간 전문가 단체에서 2중, 3중으로 다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괜찮다, 이상 없다 했는데 그렇게 1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걸 알고 봤더니 4만 몇 천 건을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예상에서도 조사하고 우리 영해에서도 조사를 하고 시장에서 생선 어류들도 조사를 하고 그런데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치만 밑으로 내려가면 후쿠시마 방류가 있든 없든 똑같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검출량에도 못 미친다 이러는데 그 기준치의 10분의 1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국민적 혼란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 어민들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그때 일식집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조하는 데 들어간 돈이 1조 3천억, 5천억 그 돈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빚어진 뭐 이런 국가적 혼란 플러스 그거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정부가 거기 쏟아부은 돈 1조 3천억, 1조 5천억 그 10분의 1만 좀 내놓지 1조 5천억에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분의 1만 내놓으세요. 1,500억 1,500억 내놓으세요. 민주당 내놓으세요. 돈 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송송송 구멍 송송송 뚫린다고 그랬잖아요. 광우병 사태 때 어떤 연예인은 그랬죠? 나는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을 테야. 그때도 그냥 온 거리와 광장을 뒤덮고 이명박 대통령은 저 부각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불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나라를 온통 뒤집어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냐고요?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 없어서 그냥 다들 환장들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되풀이 되는지요. 사드기지. 사드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몸이 튀겨진다고 그랬잖아요. 후라이팬에 올려진 것처럼 전자레인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몸이 튀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성주참여 먹으면 성주참여 너무 달고 맛있어서 성주참여 먹으면 환장을 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성주참여만 먹으면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처음에는 성주참여 농가들이 얼마나 바짝 긴장을 하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다음에 성주참여가 오히려 더 매출이 올리고 더 호황을 하고 그래서 괜찮아졌습니다만 사드기지 때문에 또 얼마나 이 나라를 거기서 그 괴담 오로지 괴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을 튀긴다고 그래가지고 사드기지 괴담 광우병 사태의 괴담 일본 오염수 방류 괴담 이거 일으킨 장본인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동조했던 일부 사이비 학자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앞장섰던 야당 쪽의 정치인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에 쏟아진 국가적 손실 경제적 손실 이거 받아낼 방법 없습니까? 누가 좀 소송 좀 걸어가지고 거기 앞장섰던 인물들 쭉 명단 추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1인당 10억씩이라도 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과 1년 전입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죠. 토요일마다 범국민 대회에 열고 그때 영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기도 막 어깨띠를 두르고 오른손을 막 하늘을 찌르면서 목에 힘줄을 세우면서 규탄을 하고 정청래 수석 최고도 처음 규탄을 하고 칼칼한 목소리로 그냥 윤석열 정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 얘기를 했던 거 영상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게 불과 1년 전입니다. 지금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야권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도 괴담을 비슷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당 차원에서 없다. 이런 뜻입니다. 민주당, 조국, 혁신당, 진보당 의원 6명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를 열었대요.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세 곳이 공동주최했다는데 제가 우리 언론사 동료 후배분들께 제안 하나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라는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좌파 단체, 좌파 성향을 가진 단체 좀 완화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란 말 좀 뺍시다. 혹시 이 방송 지금 공유하고 계시는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발 부탁인데 시민단체라는 말 좀 이럴 때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이제 집회를 이끌은 사람이 박석훈 전국민중행동공동대표 이 사람이 박근혜 탄핵운동도 주도했던 사람 윤석열 대통령 퇴진장애 집회도 이끌었던 사람이 이번에 이제 또 오염수 박류 1년을 맞이해서 또 야당 의원 6명하고 또 토론회를 여는데 그것도 또 이끌었고 이렇답니다. 전문 시위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천문학적 숫자를 들여서 4만 몇 번에 했던 그 검사를 믿을 수 없답니다. IA가 한 것도 믿을 수 없다. 국제적인 민간 단체에서 엄격하게 조사한 것도 믿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조사한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럼 뭘 믿겠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해줄까요? 위성권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말도 했네요. 지금 당장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해양 생태계의 방사능 물질이 축적이 돼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것이다. 참 이런 것들이 또 이 괴담으로 번지기 딱 좋은 그 씨앗을 뿌려놓는 겁니다. 지금 1년 동안 검출해보면 안 나올 수 있지. 당연히 안 나오지. 그런데 방사능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닷물 속이든 고기 뱃속이든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그래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그게 치명적으로 인체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바뀌는 거라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귀 얇은 사람들은 그렇지. 방사능은 없어지지 않지. 지금 1년 동안 조사한 걸로 어떻게 알겠어. 이게 누적적으로 쌓이면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애들은 나중에 방사능 때문에 팔이 비틀어지고 머리가 돌아가고 이렇게 되겠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사회가 정한 배출 기준은 생물학적으로 장기 축적이 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다. 그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배출량이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가 어딘지 아시죠? 후쿠시마 혹시 예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는 일본열대 중간쯤에 있고요.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하는 물은 1차적으로 알래스카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해류를 봐도 그렇고 조류를 봐도 그렇고 방향을 봐도 그렇고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영향을 끼치려면 미국 서해안을 먼저 때린 다음에 그게 또 이렇게 태평양을 한 바꾸 돌아서 이제 돌고 돌아서 온다면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캐나다도 가만히 있고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중국은 산둥성 근처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 동해안 그리고 저 밑에 남해안 쪽에 원자력발전소가요 55개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어디다가 중국의 동해안 쪽에 어디다가 인천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어디다가 산둥성에다가 인천에서 350km밖에 안 떨어진 곳에다가 중국은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 짓고 여러분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더 안전하게 짓을까요 중국 원자력발전소가 더 안전하게 짓을까요 어찌 됐든 가령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원자력 방류수 문제가 중국 쪽에서 터졌다면 우리나라 야권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 쪽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냉각수를 중국의 동해안 쪽에 한동선 쪽에 방류를 한다. 그것이 인천에 곧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 어떻게 나올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도 지난 1년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후쿠시마에서 그 근역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지금 우리나라 다 한 마리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잡히는 일본 수산물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 뭐 일본 수산물 소비량이 더 많이 늘고 있고 회들 참 맛있게 많이 잡수시지 않으세요 올여름에도 좀 휴가 가서 많이 앉아서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철진한 운동권의 그 섣불은 반일 캠페인 큰 프레임에서 본다면 그거의 일환이다 제가 그 말씀을 강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도 그런 불을 자꾸만 떼고 있죠. 철진한 축창가 그것이 효염이 또 있을 줄 알고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언제? 광복절 때 그때 광복절 때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광복회에 또 이종찬 광복회장이 또 광복회 기념식을 둘로 쪼개서 자기네들 야당 인사들하고 함께 또 따로 백범기념관에서 광복회 기념식 열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야당 쪽에서 또 그걸 반일 프레임에 딱 걸어가지고 이 철진한 축창가를 또 며칠 동안 부르더니 이제 그게 하나 지나가니까 또 오염수로 또 반일 축창가 이게 크게 봤을 때는요. 일본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케이팝이 일본 열도를 지금 석권하고 있고 일본 방송만 틀면 우리 케이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가요 슬램덩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농구 스토리를 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제가 그게 하도 화제가 됐길래 제가 용산에 있는 CGV에 가서 슬램덩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0명쯤 들어가는 그 정도 영화가 있는데 저 같은 꼰대 한 사람 빼놓고 전부 다 20대예요 관객들이 빈자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슬램덩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젊은이들 박수치고 웃고 다 20대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좀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항상 크게 보면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오고 하는 얘기구나 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댓글을 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다음은 뭘까 2차 단식 투쟁 하는 거 아니야 김송송이님 그러게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다음 보겠습니다 나라가 저런 간첩한테 흔들려서야 되겠어 최재형이라는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을 천품을 지니셨다고 한 사람 그 다음 괴담 유포 수백억 벌금 물립시다 시나브로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괴담 유포 광우병 사태 유포했던 사람 그 다음에 사드기지 유포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일본 오염수 방류도 유포했던 사람 그거 돈 계산 면밀하게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얼마만 많은 세금이 탕진됐는지 그거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괴담 선동을 반격해야 할 국민의힘은 왜 조용한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또 김미숙님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중국발 오염수 터지면 쎄쎄 하겠죠 박영태님 왜 다수가 박영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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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태님